갬부링! 당신에게 불월 도전장을 내밀러 왔다! 경쟁전을 이제 돌리기 본격시리 정리해야 할 건 이제 정리하고 이제 스타트를 해야 되겠다 여기서 지는 사람이 깔끔하게 진짜 그냥 패배 완전하게 인정하고 아 당연하지 어 무릎 꿇고 사죄하는 거예요 어 알았어 알았어 아 너무 쉽잖아 헤드비누 갬부링 밑에다가 예 그냥 안 보이게 저는 영원한 브론즈입니다 그래 그래 어 너는 딱 브론즈야 그냥 예 브론스타즈 최약체 꼴찌 유튜버 퓨지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발렸습니다 감히 브론즈가 제 주제도 모르고 신화님께 나대고 까불었던 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저 브론즈가 맞았어요 음 아 이거 그리고 슈퍼셀 형님들 이거 저 저격한 거 아닙니까? 때마침 브링이 형한테 뚝 감았고 나서 출시한 우리 휴파이크의 스킨이 이게 뭡니까? 뭐예요? 뭐예요? 떡파이크라니 하지만 우리 또 휴파이크의 스킨은 못 참지 바로 질러 진짜 어마어마하네 진짜 똥을 날리네요 진짜 똥을 날리네요 거기에 뚫어뻔까지 이거 뒤에 무지개 날라가는 거 킹받네 궁극기 써봐 와 변기 날린다 야 이거 브론즈 휴지와 덩파이크의 합체 이거 귀한데요? 아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똥 플러스 휴지여서 똥휴지라고 댓글 오지게 달리겠네 여러분들 사람한테 똥이 뭡니까 똥 예? 그래서 때마침 오늘 경쟁력 마지막 찬스예요 과연 저 휴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거 실버를 넘어서 골드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헤이 똥파이크 준비됐어 가보자 자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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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신처 지난번에 또 활약해준 콜레트 이것도 하이퍼 차지도 있겠다 요거 한 번 가볼까? 자자자자자자자 땄다 오케이 좀비 콜레트 이거야 나이스 쳐주고 잡 잡 잡 잡 궁극기 바로 컷 나이스 하이퍼 차아지 나아아아 하하하 와 큰일 날뻔했다 오케이 순조로워 아주 순조로워 야 이거 경기는 좀 재밌네 근데 정신 못 차리는 맛이 있는데 잠깐만 이거 하이스트가 벽이 있으니까 벽 넘어서 뭔가 던져볼 만한 애가 오랜만에 다이너마이크 한번 가볼까? 원래 던져주고 오 야 이거 다이너마이크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 nie einz가 내가 살짝 어그락 끄는 사이에 마구마구 패절 사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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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두마리 다 이게 했다 아닌가이크 이거 절대 안 보이는거에요 벽이 깨졌는데 아무도 오지마가쟈 됐다! 랄랄랄랄라! 5% 남았다! 마무리! 아주 잘해줬어요. 브론즈 2상승!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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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무난하구만. 그래! 내가! 브론즈에 있을 사람은 아니야 이거지. 와! 와 와! 랭크업 하면 이거 랭크 스타드롭 준다고 했었는데 이게 그렇게 또 혜자라며요? 락! 8비트도 괜찮을거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내가 살짝 먹어줄게 짜나나나나 짜나나나나나나 마무리 바로 먹.. 저거 먹어야돼 저거 먹어줘 챙겨줘 레온 도망쳐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도망쳐 도망쳐 얘들아 가서 몸빵 사오라 그렇지 승 프론트 3 가즈아 오늘만큼은 여러분들 훈수 받겠습니다 꿀팁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자신 없을땐 슈파이크지 덩파이크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거 같거든요 무조건 이겨야된다 오케이 친구들 준비됐나? 덩마 좀 봐요 덩마 좀 보세요 커버벌로 긁어주고 긁어주세요 넌 너도 잘할 수 있어 아 근데 뭔가 우리가 조금 불리해보인다 어어어 버리먹는 볼 아 진짜 여기 나 집중할게 자 컷 해주고 자 커버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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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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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디 안띠 아아아아아아아아 에라이 모로겄다 무지성 프랭크 하하하 국밥크랭크 줄 기억한다 뚜 와 프랭크 야 이거 너무 안좋은데? 사거리 너무 짧아 딱 딱 딱 딱 딱 나아이스 짜 안되지 짜식아 몸빵으로 그냥 들고 가버려 그래도 실버가 머지않아서요 여러분 또 근본 콜트 한번 가보자 통곡에 출발 야 이거 생각보다 치열한데 됐어 됐어 내가 엄청 많이 깠어 모신군 11% 이건 이겼다 이 정도면 1인분 한 것 같습니다 실버가 머지않아서 브론즈 탈출 휴지 가자 진짜 찐마 한 판만 더 이기면 돼 마지막 한 판 덩파이크 가보자 어쨌든 마지막 판 스파이크로 가기로 했으니까 내가 잘 견제해볼게 이번에 아 잠깐 우리팀 프랭크 아니 프랭크 뭐야 저기요 프랭크 뭔데요 이거 니 앞으로 어떻게 갈건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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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의외로 괜찮은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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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잖아 이거 왜 괜찮지 우리 기지 왜 이래 야 나는 갈 수가 없어 저거 막아야 되더라 자 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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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제시 뭐야 이거 와 뭔데 이거 이거 완전 핵사기 아니야 아니 야 제시 완전 사기네 진짜 깜짝이야 바로 훔쳐 카피 카피 온 자시로 한번 가봐 스파이크가 미안하다 나 방금 너무 쇼킹했어 너 잠깐만 쉬고 있어 너들은 죽었다 자 터렛 출발 잘 까는데 생각보다 아 이거 안다 나 이게 다 알아 아 이게 죽네 와 이게 한방에 죽어? 이 실버ям 벽 왜 이렇게 높았나 이렇게 높은거였어? 이번엔 진짜 프랭크 각이다 이건 무지성 패는게 또 꿀맛이거든 바로 그냥 밀고 들어가 하하 꼬올올 니들이 뭘 할수 있는데 야 줘봐 줘봐 내가 밀고 들어갈게 어쩔건데 너무 꿀잼이고 한판만 이기자 마지막 한판 이걸 왜 줘야 되는데 진짜 단 한판만 실버의 벽이 왜 이렇게 높나요 왜 우리팀 다이너마이크 있냐 저거 우리팀에 있는거 보고 제대로 된거 본적이 없는데 마무리 안되나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와 오메 오케이 오케이 누가 이렇게 많이 까놨어 이거 내가 해 볼게 가 Controller 내가 해볼게 큰검게 갑니다 그러니까 arity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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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6% 나왔단 말이야 하이퍼 차지 뭐야 어 죽죽죽 죽어 그렇다면? 우와 실버 등극 이렇게 힘든게 많냐? 양옹 먹어주고요 오 코르트루스 게임까지 뿡 이제 16시간 남았는데 홀드 가능하냐?